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행운이다. 나는 귀하고 얻기 어려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다.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최선을 다해 나를 영적으로 발달시키고 남들에게 나의 마음을 열고 모든 중생을 위해서 해탈을 이루겠다. 나는 남들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질 것이다. 오늘 화를 내거나 남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할 수 있는 만큼 힘껏 남을 돕겠다. 일상 발언문 거룩하신 부처님 무한한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벗고 해탈의 밝은 빛을 찾아 자비의 품에 들게 하소서. 세간의 등뿌리시며 온갖 공덕으로 중생을 인도하시는 부처님 저희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당신의 빛을 만나게 하시고 시련으로 고통을 당할 때 당신의 손을 잡게 하시며 불화로 인하여 반목할 때 당신의 미소를 보게 하시고 나태와 좌절에 빠져 허덕일 때 당신의 고행을 배우게 하소서. 복덕과 지혜를 다 구족하신 부처님 지금 저희들 가슴 속에 간절히 원하는 일들이 모두 다 이룩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나 없나니 모든 생명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화롭도록 갓피 내려 주옵소서.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